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로맨티스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해요. 그렇죠. 그게 될까? 과연 될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을 많이 갖으면서도 내 문제를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그분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조차도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또 로맨티스트거든요. 혹시 나오신 분은 오늘 로맨티스트예요? 네. 누구시오? 참새입니다. 참새. 아, 참새 로맨티스트이시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마음이 동하면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는군요. 그게 로맨티스트 느낌 맞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참샘으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는 로맨티스트 아니시죠? 네. 저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로맨 성향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요. 아, 그래요? 아이디얼 성향이 상황이 안 좋으면 로맨 성향이 발휘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공글코. 오늘 어떤 사연이죠? 네. 오늘은 로맨티스트 사연인데요. 제목은 어떻게 하면 로맨티스트의 재능을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민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팬, 삽질의 천재 강로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대학교 4학년 취준생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매주 양질의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꾸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삽질의 분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로맨티스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지입니다. 6개월 전 저는 중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박사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저는 제가 아이디얼리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했고 남들이 인정해두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맨티스트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팟캐스트를 들으며 그것이 제 안에 아이디얼리스트를 존경하는 마음과 강한 셀프로 인해 생긴 착각임을 알게 되었고 아 나는 진정 로맨티스트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자신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 멋져 보인다. 그리고 나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월별,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 열심히 한다.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힘들다. 꾸준히 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를 꾸짖는다. 그러면서 더 망가진다. 폭식을 한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쯤 정신을 차린다.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보거나 강연을 듣는다.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지. 나는 무항불레입니다. 자기 연민과 학대 코스프레. 이것이 다 제가 먹고 살만하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웃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는 계획이니 힘을 주지 않고 하고 싶어서 하면 즐겁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고 싶은 일들이 대개 대가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있어 보이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맡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긴장해서일까? 그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결과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연연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다짐도 해봤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또 긴장하고 잘못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저의 의문은 로맨티스트는 꼼꼼하다고 하는데 왜 저는 꼼꼼해지면 긴장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꼼꼼해진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로맨티스트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니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로맨티스트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돈에 연연하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힘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거나 아님 이 속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로맨티스트는 타인에게 감성이 공유되고 공감받을 때 존재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꿈은 문화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를 찾아 그 사람을 소재로 책이나 다큐멘터리라는 콘텐츠로 만들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일기를 쓰며 제가 어떤 멋진 것을 소개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화콘텐츠라는 전공과 엮어 이러한 방향 설교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콘텐츠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모아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문화콘텐츠 기획자로서 타인에게 감성이 공유되고 공감받는다는 것은 제가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검증받고 확신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박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로맨으로서의 감수성도 느껴지고 상당히 로맨 상황치고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더 열정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이쁘다는 생각도 막 드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아이디얼리스트였으면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로맨이 아이디얼리스트를 동경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그걸 남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아이디얼리스트를 동경해요. 그리고 삽질을 계속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아이디얼리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처음에는? 왜 아니지? 왜 아니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처음에 로맨티스트인 걸 별로 인정하시지 않았던가? 쉽지 않았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디얼리 되게 멋있어 보였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죠. 왜 안 나올까? 그런데 진짜 로맨티스가 가장 멋있어지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자기가 막연히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 하면 아이디얼리스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소심해서 아니면 잘 못하는 건데 저 사람 막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내가 막연히 그래 이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다른 분을 뜻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데 저 사람하고 딱 이야기하니까 맞아 내가 이야기했던 그거야 뭐 이 생각이 드니까 넌 뭐야? 넌 왜 이렇게 직접해? 뭐 이제? 자기를 이제 비하하는 이게 이제 로맨 상황이니까 더 싫은 거야.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친구 본인의 삽질의 정체도 너무 잘하라. 로맨의 삽질을 원단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알려주신 거 고마워요. 정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너무 잘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멋지 보이는 어떤 게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 강연하는 거 TV 강연하고 이래서 성공했어요.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래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면밀한 계획. 월, 별, 연도, 별 계획을 쫙 세워요. 그리고 이제 작심삼일 열심히 해요. 근데 4일째 될 때 힘들어. 어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부진해야 돼. 너가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야.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해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에 왜 아니 힘이 빠지는 건 아무래도 내가 고기가 나무살이 좀 부족하면 나무살도 먹어. 혼자서 먹으니까 그래 너무 우울해. 친구한테 전화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술도 한 잔 먹었어. 그럼 그 다음 날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그래. 어차피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좀 정신 차려. 그래서 다시 마약을 맞아야 돼.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다시 봐. 그 성공 스토리. 오 너무 멋있어. 나도 저래야 돼. 그래서 멋진 사람을 보거나 강연을 들어. 이놈의 강연. 이게 동기부여라고 오픈해서 온 동네에 너무 많아. TV 틀면 다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연 보다가 열받아가 안 되니까 이제 뭐 맛집 단방하는 거 그거 보거나 아니면 요리하는 거 보면서 이제 내 스트레스 하는 걸 그렇게 또 해소를 해. 이런 사람 되어야지. 저런 사람 되어야지. 무한 굴레를 반복하는 거. 자기 연민과 학대 코스프레. 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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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한 것. 고민을 제대로 한 분인 것. 그렇죠. 왜냐하면 막 힘들어 만한다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이 친구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도 이 사연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네. 어떤 게 답인지 아세요? 그냥 즐겁게 하면 힘을 주지 않고 즐겁게 하면 잘한다. 그렇죠. 그 말은 목표나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세우지 말고요. 처음부터 나 이거 해야지. 긴장하지 말고요. 그냥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즐겁게 하면 그리고 그걸 웬만큼 익숙할 때면 잘해요. 그 말은 롬앤이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롬앤들 보면 항상 처음에 엄청나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 처음 하면서 잘하는 건 그거는 미쳤구나. 그거는 잘하는데 지가 못한다고 페인팅 모션이여거나 아니면 너가 기적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야 하는데 저는 지가 잘한다는 걸 느끼려면요. 최소한 한 2, 3년 넉넉잡고 한 5년 정도는 해야지 지가 잘한다는 걸 느끼는데 사람들로는 대개 한 한 달 뭐 3개월 많이 가봤자 6개월 안에 자기가 잘한다는 걸 확인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 세우면 왜 그게 힘들어지고 긴장되고 또 본인 스스로 강박지게 되는가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도요. 전 로맨티스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돈에 연연하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강점도 발휘하고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로맨의 경우에요. 처음부터 돈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면요. 본인한테 진짜 강점으로 작동을 하면 본인이 즐기는 걸 즐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물론 로맨은 더욱더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인정받는 중요한 게 때문에 돈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로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로맨이에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처음부터 잊고 시작하는 게 아이디얼리스트고요. 기억해야 되는군요. 돈도 더 중요한 게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 뭔지를 자기 스스로한테 세뇌시켜야 되는 게 로맨이에요. 안 그러면 스스로 헷갈려 버리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받자고 이 짓을 하나 내가 돈도 못 받는데 이 짓을 왜 하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확 더 못해요. 그랬을 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힘이 듭니다. 이 친구는 그럼 어떤 게 자기 로맨티스 강점이 살려야 되냐 하면요.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재미로 흥미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돈을 안 받으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크게 부담을 안 느껴도 돼요. 그런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값은 자기는 100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준 사람은 100원 주고 만 원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이 이상한 그레의 심리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로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맨은 만 원을 받고도 자기가 받으면 100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심리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 로맨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100원을 주고 만 원을 줬다고 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는 일이 항상 벌어져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하는 로맨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죠. 약간 공주심리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알아줘야지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이 정도 엄마 역할을 내가 이 정도 부인 역할을 당연히 알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입장 딱 바꾸면 반대죠. 그렇죠. 그 밖에 못해. 그 밖에 못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로맨이에요. 그래서 이 가벌의 심리가 사실은 가장 정폭돼서 나타나고 어떤 위치에다가 다른 게 로맨티스트한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로맨티스트 성향이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알게 되면 나는 로맨티스트가 아니고 싶고 자기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해피하는 아무도 좋은 면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자꾸만 안 좋은 면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로맨티스트가 저를 미워해요. 지금 지금까지 로맨티스트 나쁘게 이야기한가요? 아니에요. 저는 로맨티스트를 있는 그대로 쫙 보여주고 아니라 저런 거예요. 로맨티스트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요. 저는 로맨티스트...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좋은 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비아냥 빈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이제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로맨티스트 분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느끼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연 준 친구 젊은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질문 던지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친구는 자기 로맨티스트의 강점 뭐라고 생각할까요? 멋져 보이는 거?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특히 로맨티스트 입장에서 로맨티스트의 강점을 제가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요. 저는 뭐라고 그 분한테 질문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에서 강점을 본인 스스로 꼼꼼하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돈과 관계없이 본인이 즐기면서 하는 거 그거는 본인 잘하고 긴장도 안하고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든지 간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해본 게 저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강한 게 없이 본인이 그냥 즐기면서 하고 또 꼼꼼하게 그 일을 해본 경험 그게 뭔지 본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네. 본인이 강점이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또 이런 사연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미 더 재밌는 건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미 그게 꼼꼼하면서 또 세심하게 그리고 본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본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문화 콘텐츠 기획 그렇죠.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내 놓고 본인은 직업적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는 것을 본인이 즐겁게 하고 돈도 안 받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황심 써요. 어? 황 박사님요?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했어요. 방금 생각했어요.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쑥스러운 거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야지 시작을 하지 이게 롬앤의 또 특성이에요. 막연하게 머리에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해. 구체적으로 시작을 안 해요. 뒷말도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일기를 쓰며 제가 어떤 멋진 일을 소개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 이 친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황심 써 하는 사람한테 물어. 당신들은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그러면 이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꼭 나를 안 받아도 돼요. 황심 써 스태프하고 인터뷰를 해. 이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잖아요. 뭐 황상률을 통해서 안 나오고 스태프는 이걸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로 인터뷰했어. 그 내용을 일기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지가 그냥 블로그에 올려놔. 네이버 다음에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는데 돈 들어요? 그걸 한 번으로 올리면 안 돼. 두 번 세 번 다섯 번 올리면 돼. 열 번 올리면 돼. 한 사람 열 사람 스물 사람 해놓으면 돼. 한 백 명 했어. 우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전하게 되겠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내용 좋으니까 책으로 내시죠. 이렇게 돼요. 그럴까요? 그럼 레몬트리 현상과 같은 게 레몬트리가 아니고 레몬테라스 그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상상이 잘 안되네요. 상상이 안된다고요? 지금 제가 문화 콘텐츠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실제 사례를 실제로 재현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책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로맨틸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해요. 그렇죠. 그게 될까? 과연 될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레몬테라스 지금은 아직도 그게 유명한 블로그인지 모르겠지만 집 인테리어 하고 뭐하는 이런 것들 남들한테 소개하고 그래서 파워 블로거 이래가지고 잘나가고 쇼핑하는 것도 파워 블로거 근데 이제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만 사람들이 아는데 그런 걸 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유명해 나름대로 유명했다고 유명인사인 것처럼 다니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로맨티스만이 잘할 수 있는 그예요. 진짜요? 그럼요. 스트레칭 펀딩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게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좀 그게 로맨티스다. 먹히는 아주 중요한 정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그거 하는데 본인은 거창하게 말로 문화콘텐트 기획자 라고 정해놓고 이 전공과 역할 이러한 방향 설계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지는 안 하고 본인이 진짜 여기 사연 보내기 전에 내 인터뷰 해가지고 황짐선은 이런 좋은 콘텐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한테 잘 합리해서 수미가 별로 안 높은지 그것부터 나름대로 본인이 느끼는 거를 정리해서 올렸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친구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기획자 마치 정해진 어떤 PD 작가 기자 편집자 이런 직업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문화콘텐츠 기획자라는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다음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 일을 하다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던 새로운 길을 만들던 이게 로맨들이 가지는 착각이고 로맨들이 뻘칠 수 있는 삽질을 계속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얽힌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진로 상담이나 진로 교육을 할 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진로 교육 하면 전부 다 특정한 직업을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애들 그 많은 로맨들 애들이 거의 거의 동경하다가 수없이 많은 삽질을 하다가 꼼꼼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 자기 비하와 학대로 끝나게 되는 꼼꼼하게 하죠. 꼼꼼하게 자기 비하와 학대로 아니 진짜로 부용해 본인의 좋은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다가 굉장히 나쁘게 쓰면 꼼꼼하게 비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번 그런 로맨들이 살아온 30대 중반이나 40대 쯤 되면요. 그분들 상담하면요. 이제 밤을 새워서 이제 그 풍부한 콘텐츠를 제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할 수가 없어. 녹음하기에 또 메모리가 아프세요. 막 가슴이 저리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요. 그럼요. 이게 그 로맨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예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고 돈이 안 돼. 너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은 사고도 넘친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휴 문화 콘텐츠 기획적으로 타인에게 감성이 공유되고 공감받는다는 것은 제가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돈은 안 돼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답을 찾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처음에 돈을 보고 시작을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라는 거를 그냥 하염없이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얻어서 그것도 뭐든지 가요. 자 이번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참샘입니다.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오늘 로맨티스트 좀 아시겠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네요. 로맨티스트에 대해서 어디서 픽사리가 난지도 아시겠죠? 네. 알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